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역법 중소기업주 A의 11기 접대비 관련 자료이다 A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있죠 손익계산상 매출액은 116억이에요 다음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손익계산상의 매출액인데 첫 번째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이걸 잘 봐야 돼 다음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있죠 그럼 116억하고 얘를 짜게 해야 돼 지금 이해하시겠죠? 일반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을 짜게고 각종 조정들이 있어 이게 특수관계법인 매출에서 일어나는지 일반 매출에서 일어나는지를 잘 짜게 하셔야 돼 대부분 일반 매출에서 일어나긴 하는데 그럼 이해하시겠죠?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얘가 20억이라며 20억 그러면 나머지 116억에서 20억을 뺀 게 96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? 이렇게 나눠놓고 조정이 있으면 여기서 빼든지 하든지 그래서 마지막 일반 특수를 정확히 계산해 놓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이해하시겠죠? 물론 체계는 이렇게 일렬로 해놨는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가속성이 좋고 잘 안 풀려 매출 할인과 매출 환입 1억 원이 있습니다 얘가 포함되어 있대요 얘는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? 그래서 마이너스를 쳐야 되겠지 3억을 마이너스 칩니다 3억 마이너스 치고 두 번째에 있는 게 12월 20일 날 대금을 선수령했고 인도는 다음에 했죠 그리고 공급가액 3억이 있는데 이 금액은 매출액에 포함하면 안 되지 선수금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3억을 또 빼세요 여기가 90억 여기가 20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?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한도액만 계산하는 거죠 기계장치 매각 대금 영업의 수익 얘는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접대비 그리고 문화접대비가 있죠 천만 원 자 그럼 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까? 문화접대비가 있으니까 일반한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일반한도 일반한도 자 일반한도 이렇게 하시죠 기본금액이 있죠 기본금액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이에요 3600 더하기 90억에 0.3% 2700만 원 10억당 300정도 나와 자 그리고 20억 20억인데 10억 왜냐면 100억까지 가니까 0.3% 또 10억이 있죠? 곱박이 0.2% 그리고 여기에 10%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일반한도 금액이 나와 그런 다음에 문화접대비를 추가하시면 돼요 문화접대비 자 일반한도가 얼마예요? 일반한도가 지금 6,350만 원인가 봐요 6,350만 원 6,350만 원 문화접대비는 추가로 해주는데 문화접대비 1,000만 원하고 여기서 계산한 6,350만 원의 20% 1,000만 원이 되겠죠 전체 한도액은 여기에 대해서 둘을 합치면 돼요 7,350만 원이 전체 한도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? 이렇게 브랙다운에서 나눠서 푸는 걸 연습하시는 게 좋겠어요